안녕하세요. 인민망 한국지사에서 제작한 중국어 교육 프로그램 인민망 매일 3분 고사성어를 시청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배울 고사성어는 낙불사촉입니다. 저를 따라 읽어볼까요? 르 부 스 슈 좋습니다. 그럼 각 글자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르는 즐겁다는 뜻입니다. 스는 그리워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슈는 중국 상북시대의 총나라를 뜻하는데요. 그렇다면 낙불사촉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상북시대의 총나라를 세운 유비가 죽은 후 그의 아들 유선이 왕위를 이었습니다. 재능 있는 신하들까지 죽고 나자 무능했던 유선은 위나라에 투항하고 말았습니다. 위나라 황제는 유선을 권력이 없는 안락공으로 봉하고 위나라에 살게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위나라 장군인 사마소가 연회를 열어 고의로 유선에게 총나라 노래와 춤을 추게 했습니다. 총나라 노래를 들은 유선의 신하들은 멸망한 고국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렸으나 유선은 오히려 이곳에서 지내는 것이 즐거워 총나라는 생각도 나지 않군요. 라며 즐겁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 낙불사촉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낙불사촉이란 유선이 위나라 생활이 즐거워 총나라를 그리워하지 않다. 즉, 새로운 환경이 즐거워 이전 생활을 잊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낙불사촉을 사용하여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배운 러브스슈, 일상생활에서 복습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자지안!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